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토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벤스 5월 프로모션인데 5월 프로모션은 전 차종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프로가 아주 할인율이 좋은 차종만을 모아 모아서 또 모아서 흔들어서 팍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모션이 나오지 않은 디테일한 모델들은 허프로가 다시 영상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벤스 AMG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AMG 할인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MG A35 4매틱 차량 가격이 6,640만원 600만원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는 700만원 그 다음에 GLA 550만원 그리고 C43 4매틱 쿠페가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E53 AMG죠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자그맣지 그리고 CLS 53 1,800만원 1,600만원 심지어 GLE 63 S4매틱 AMG 라인은 2,600만원 할인이 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모델들은 전부 구매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 정보를 아시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프로 방송이 나가면 알림 설정을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보시게 되면 완판되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독 누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차종은 바로 S 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 S350D 그리고 450, 500, S580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보세요 전국을 다 알아보시고 허프로한테 제일 마지막에 전화를 주십시오 별도 문입니다 할인은 허프로가 업계 동급 최대 할인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400D 4매틱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인 플릿으로 할 경우 2,500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법인 플릿 한 대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허프로의 전문 분야입니다 최저가 리스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무늬만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한 1억 이상 많이 내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는 2%에서 3%대 금리를 허프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츠 GLC입니다 이 220D 4매틱 쿠페 1,130 그리고 GLC 300 4매틱 가솔린 모델이죠 1,200만원 그리고 302, 1,180만원 GLE 400D 4매틱 1,000만원 C300 4매틱 같은 경우는 현재 4백만원입니다 다음 차종은 벤츠의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QA입니다 550 EQB 600 EQE EQ 좋습니다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매 시점 차종입니다 전부 다 할인이 많이 되는 거 봐 EQS입니다 EQS는 법인 플릿으로 할 경우 2,700만원 그리고 4호 4매틱 같은 경우는 2,900만원이 되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아닌 신분들은 1,750, 1,800입니다 지금까지 허프로가 벤츠 5월 프로모션 할인이 많이 되는 차종만을 긁어 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모델은 구매 시점입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쫙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토는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이용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총관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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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